기용이는 도끼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장기용씨는 도끼신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아 도끼 도끼 지금 라인 만드신거죠? 현장이 이런 분위기였다는거죠? 그럼요 더 할까요? 예예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하나도 많아 예예예 말들이 안말, 순말, 어린말, 나이많은 말들이 다같이 모여서 앉아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? 마동석 그렇지 맞추는 김아중씨가 더 신기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... 잠깐만요 지금 분위기 좋아졌거든요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대신님은 그건 좀 위험한데 그건 위험합니까? 네 하나 더 마동석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장마철을 싫어해요 왜요? 비만이 와서 우와 이 분들 우리 기사님들이 웬만하면 안그럽는데 아까 들으셔서 이런 반응이었어요 대부분 들 이제 익숙하지다 보니까 우리 김아중씨는 벌써 내가 딱 한 입을 쌀잖아요 마동석 예 우리 우리 김아중씨는 벌써 내가 딱 한 입을 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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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 감사합니다.